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오늘로 18일째가 됐습니다. 저희 방송 직전까지 국회의 상황이 꽤나 급박했던 모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하고요. 저렇게 당행대표실 앞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 대표의 단식을 중단을 호소하고 있고요. 국회는 한때 119 구급차량이 대기를 하다가 철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현재 건강 상태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본인이 한사쿠 마다를 하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더 어려운 한계까지 오게 되면 강제 입원을 시도해야 되는데 진짜 의식을 잃는다든가 그러면 바로 옮겨야 되겠죠. 언제든지 쇼크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병원에 가더라도 난 단식 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뭐 식염수라도 보충을 하고 링거라도 맞게 되면 아주 위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는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 단식을 끝낼 수 있는 출구 전략이 필요할 텐데 십사리 그런 출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벌써 지난달이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날 무기한 단식 선언을 선언한 이후에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난 9일에 1차 검찰 출석이 있었고 12일 날 2차 출석이 있었고요. 오늘이 단식 18일째인데 119가 국회에 들어왔다가 철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현정 특보가 가장 근처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단히 이중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격히 상태가 지금 악화되어 있고요. 의사의 소견으로는 지금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장기 손상 단계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지가 계속 강한 상태예요. 지금 의원들하고 지역위원장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3일 전부터 동조 농성하면서 우리가 대신해서 싸울 테니까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어제도 비상의총까지 열고 또 비상의총에서 5가지를 결의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다 비상 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지를 못 걸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태가 더 악화돼서 아까 3시 한 20분경에 이렇게 구급차가 들어왔는데 다시 또 철수한 상황입니다. 당대표께서 또 의지를 계속 갖고 계셔서 그래서 모든 당직자하고 지금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비상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술구 같은 것이 오게 되면 그때는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까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참 뭐랄까 정치적 비애감까지 느끼는 그런 하루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가까운 이들에게 이미 앞서서 병원에 실려가다로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해왔었습니다. 오늘같이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식을 끝낼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서는 찾아가는 대신 SNS에 글을 올렸는데 두 번째 글이었는데 단식 중단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 이재명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으니 제발 단식을 중단해달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나는 그 모습은 미쳐지고 않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 단식을 끝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상의원총회에서 결의된 결의사항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권위안을 즉시 제출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 특검법의 관찰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즉각 돌입한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이런 다섯 가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권위안 제출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김무식 교수가 보시기에는 이런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걸 안 들어주면 단식을 끝낼 수 없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시작할 때도 세 가지 요구 접근이 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 요구 접근이 다소 포괄적이고 뭉뚱거려진 어떤 요구 접근이고 본인이 스스로도 이게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기한 단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단식이 기존의 우리 한국 야당 정치사에서 힘없는 소수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만 조금 다른 문법이었습니다. 김영삼 총재가 가택연금 해제를 외치면서 목숨을 걸고 단식했던 거라든지 김대중 총재가 지방자치제 수용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던 거라든지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투검을 수용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던 거라든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사안 하나를 딱 걸고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단식 세 가지는 굉장히 포괄적인 두리뭉치라는 것이었고 똑같은 방식으로 어제 민주당이 긴급 우총을 연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유중한 상황이니 정말 강제로라도 우리 이재명 대표를 입원을 시키겠다는 걸 저는 결의를 도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온 결의문은 정말 좀 뜬금없는 어이없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조건 세 가지와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내각 총사태와 구부총회 해임입니다. 제가 정치학자지만 정치사에서 한국정치사에서 내각 총사태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과도 내각이나 거국 내각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것은 정치 권력이 공백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국정운영을 실제로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무능력한 상황이 됐을 때 여야가 거국 내각을 요청하는 겁니다. 4.19 혁명 직후에 허정의 과도 내각이 그랬고요. 12.6 직후에 야당에서 거국 내각을 주장했을 때가 그랬고 가까운 예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론단 사건으로 완전히 국정의 동력이 상실됐을 때 국무총리 하나 임명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요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내각 구성을 맡기겠습니다. 그때 그랬었죠. 이 정도의 거국 내각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요구하는 내각 총사태나 지금 긴급 의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했던 내각 총사태 상황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런 상황입니까? 권력의 공백에 대해서 정말 옛날에 11.6 이유나 4.19 이유나 국정론단 사태처럼 돼 있는 겁니까? 민심이 막 전국 방방극 들들 끌어가지고 막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단식을 강 건너 불구경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뜬금없는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왜 저런 요구 조건. 사실 국무총리 해임권의안이야 재적위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요구 조건을 내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18일 때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당대표의 그런 배수의 진을 진 그런 투쟁을 좀 이어봤자라는 어떤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단식의 출구를 좀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일환으로 저런 결의 수준을 굉장히 높은 결의 수준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앞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실제 저게 여당이 수용하거나 혹은 여론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국민 항쟁이라는 표현을 마지막에 쓰셨는데 국민 항쟁으로까지 갈 만큼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 탄핵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87년 6월 항쟁이나 그 이전에 4.19나 보면 이게 폭발적인 아래로부터의 그런 권력에 대한 불신과 항의가 일어나고 나서 국민 항쟁이 일어나고 정치권이 마지막에 움직이는데 지금 민주당은 의지는 굉장히 높아요. 국민 항쟁을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실제 그런 분위기는 국민들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조금은 좀 주관적인 그런 의지가 좀 담긴 그런 결의가 아닌가 싶은데 저렇게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단식의 출구를 열기 위한 일정의 고육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용산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 요구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 막장 투쟁만 이어가고 있어서 누가 단식 중단을 못하게 막았나 아니면 누가 단식하라고 했나라는 반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 언제까지 단식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건강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군 Forest eux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laser